자 2020년도 통합 1, 2회입니다. 건축기사 필기 시공 파트에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1, 2회 통합 건축기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코로나 시국 때문에 수상한 가운데도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2회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필기에서 문제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보통 적산 파트라든지 우리가 공부를 잘 안 하게 되는 총론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면 보통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2회차는 굉장히 그렇다면 쉽게 할 수 있더라. 즉 뭐냐면 계산하는 문제라든지 총론의 파트가 한 3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쉬운 파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안에 내용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자 문제 1번입니다. 콘크리트 블록 벽체의 크기가 3 곱하기 5일 때 쌓기 모르타르의 소요량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쌓기량이 아니고 정미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르타르의 소요량을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예요. 모르타르의 소요량. 자 그리고 블록의 치수를 미리 지정해 줬습니다. 왜? 블록의 치수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모르타르의 양이 달라지죠. 그리고 할증이 포함되었으면 일반적으로 할증은 다 포함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1대 3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의 계산식을 보면 이렇게 돼요. 단위 면접당이라고 되는데 전체 블록에서 한 면적이 3,5니까 15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15제곱미터의 모르타르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390 곱하기 190에 190짜리가 가지는 모르타르의 소요량이 0.01이에요. 그죠? 0.01 세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이거 곱하기 15를 그냥 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은 0.15예요.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쉬운데 계산하는 식이.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이 각각의 블록의 크기에 따라서 모르타르의 양이 달라진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먼저 계산이 돼줘야 되겠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모르면 풀기가 힘들죠. 그냥 무턱대고 찍기도 힘들고 근데 이거 아마 많이 찍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거 3,5,15이니까.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좀 힘든 문제 중에 하나죠. 이건 외아야 하니까. 자 문제 2번입니다. 지표 제약하중으로 흑막이 저면에 흙이 저면에 흙이라고 했어요. 저면, 그죠? 저면. 흙이 붕괴되고 바깥쪽에 있는 흙이 안으로 밀려 블록하게 되는 현상. 그죠? 이게 뭐 안 봐도 히빙이겠죠. 그죠? 블록하게 된다. 위로 올라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히빙, 보일링은 한 세트죠. 히빙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이 히빙이라는 것은 주로 점성토에서 일어나게 되고 보일링이라고 하는 것은 사질토에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히빙이라는 거 일단 흙이 불룩하게 된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일단 히빙으로 봐야 되겠죠. 뭐 문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뭐 못 풀을 수가 없겠죠. 수동토압에 의한 파괴라는 것은 뒤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전단파괴는 우리가 말하는 주동파괴 계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좀 다르죠. 자 문제 3번 보시죠. 건설공사 현장에서 보통 콘크리트를 KS 규격품인 레미콘으로 주문할 때 요구 항목이 아닌 것은 문제 제체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이거 완전 기본 문제 중에 하나죠. 답은 1번이겠죠. 당연히.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레미콘의 호칭 강도를 부르는 거예요. 25-24-210이라고 부르게 되면 앞에 있는 게 굵은 골제 최대치수 G맥스 값을 이야기하는 거 단위는 미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24라고 하는 주문 강도예요. 호칭 강도. 메가파스칼이 단위겠죠. 아니면 뉴턴퍼 미리 제곱이지만 이런 데서는 메가파스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슬럼프에 대해서 하더라. 미리 단위로 가게 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한번 보시죠. 유동화 콘크리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유동화 콘크리트 어떤 특수 콘크리트가 붙게 되면 보통 유동화 이런 것들이 호나 어이나 아이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거와 베이스 콘크리트를 섞어주는 거예요. 일반 콘크리트랑. 자 그래서 유동화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보통 콘크리트에다가 뭘 더하는 거예요? 유동화재를 더하는 거겠죠. 이름이 유동화니까 우리 알죠? 물처럼 보이더라 라는 거예요. 자 높은 유동성을 가지면서도 단위 수량은 보통 콘크리트보다 적고 일반적으로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화학 혼화재를 사용한다. 동일한 단위 심행탈을 갖는 보통 콘크리트에 비해서 압축 강도가 매우 높다. 이건 고강도 콘크리트죠. 압축 강도하고는 큰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겠네요. 일반적으로 건조수축은 묽은 비빔 콘크리트보다 작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답을 보죠. 자 답을 보면 역시 3번이더라. 라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이거는 뭐 누구나 다 풀었을 법한 자 그 다음에 잔류유의 찌꺼기를 저온으로 장시간 중요한 것으로 응집력이 크고 온도에 의한 변화가 적으며 연화점이 높고 안전하여 방수공사에 많이 사용하더라. 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온도의 변화가 적다. 감온성이 떨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감온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방수에 써요. 방수 이 두 단어. 방수에 쓴다라고 하네요. 그럼 답은 나왔어요. 바로 블러운 아스팔트가 될 것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죠. 자 옆에 좀 설명을 적어놨습니다. 아스팔트 펠트라고 여기 적혀있는 거는 아스팔트를 함축시트 그러니까 시트 있죠. 우리가 토목 섬유 같은 시트의 종이라고 생각하시죠. 종이에다가 아스팔트를 함침시켜 놓은 거예요. 적셔 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아스팔트 시트 다른 말로 아스팔트 펠트라고 부릅니다. 자 아스팔트 타이트라고 하는 것은 암석의 사이에 천연 아스팔트가 들어가서 이거 자체를 걷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레이크 아스팔트는 지표면에 걸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리는 뭐냐 천연 아스팔트라고 불러요. 천연 아스팔트 그 내용 이야기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것만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죠. 문제 6번입니다. 콘크리트용 골제의 품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가 했습니다. 골제입니다. 자 골제는 청정 경경하고 그 다음에 유해량의 먼지 유기불술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 맞는 말이죠. 골제의 입형은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갖도록 한다. 입형이 좋으면 유동성이 좋아지겠죠. 골제는 예각으로 된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예각이라고 하면 뭡니까 90도 이하죠. 그럼 뭐예요. 이게 빼쪽하다라는 소리겠네요. 빼쪽하면 좋아요 안좋아요. 안좋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둔각의 형태로 대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답이 틀렸겠네요. 골제의 강도는 콘크리트 내 경화한 시멘트 페이스대의 강도보다 커야 하더라 라는 거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